2, 3 너 정말! 쉬엉 씨부터 소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드림캐쳐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비커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의 올데이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씨 네 안녕하세요 올데이롱! 비커즈 님도 오셨네요 네 드림캐쳐씨 이거 뭐죠? 네 올리브영씨 한번 소개해주시겠어요? 네 오늘 저희 드림캐쳐의 앨범 언박싱을 할건데요 바로 G버전과 F버전을 언박싱 할겁니다 우리가 오늘 푸르른 앨범을 들고 왔는데요 너무 좋네요 비커즈씨 그런데 얘는 한눈에 봐도 딱 수상해요 수상해! 수상스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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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었네 껍데기 너무 예쁘다 네 그러면 한번 열어볼까요? 하얀서 봅시다 소식들이 G버전은 G버전은 보기만 해도 특별하죠 일단 두께감부터 차이가 엄청나죠 맞아요 그리고 한정판 또 두꺼워요 절대 숨겨지지 않는다 절대 여러분 구겨뜨리려고 한 번 했네요 제 손이 구겨뜨려진 것 같아요 비커즈님 손 소중해 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뭐가 이렇게 많아? 올해 1홍씨 다 쏟아졌잖아요 쫙 떨어졌네요 뭐가 떨어진거야? 이거 앉아 한번 볼까요? 네 뭐가 저기 한번 볼까요? 앵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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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리액션이 그렇군요 저희 러버가 다른데 이거는 스티커인가요? 네 그쵸 이게 여기지 스티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총 12종 중 랜덤 3개가 들어있고요 시연 여기 시연이라는 멤버에 그리고 포토카드가 21종 중 랜덤 3종이 들어있다고 해요 어 진짜 많이 들어있다 어 그러고 보니 수아 시연 지우가 아 저 사람들 진짜 재미없게 일부러 저희 이거 한다고 이렇게 3명 넣어놓은거죠 그리고 네 포토 가르는 세트가 있다고 해요 네 이거는 진짜 방문 앞에 걸어두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대신에 저희는 또 하나 더 넣었죠 예 오 얘는 그거예요 그래서 스탠드 포토 스탠드 클립처럼 꽂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 이 용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 나는 이렇게 해도 될까 그쵸 정답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내게 맞추려 하지 못해 네 지우가 하려고 했던 이렇게 해도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접진 포스터 2종 중 1종이 들어있다고 해요 어 리액션 리액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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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리고 G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네 바로 사진이 180페이지 오 저희의 모든 컨셉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 거의 내키만 하네 자 이번에도 놓칠 수 없어 거의 내키만 하네 시연이의 최애를 뽑아주세요 오케이 제 최애를 어디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저희 가연이가 저한테 눈으로 그거 새거 냄새 새거 냄새 맞아요 항상 새 이거다 여기다 오 다미다 다미가 뽑았습니다 다미야 소리를 질러 예 좋아요 좋아 예쁘다 네 이제 언니도 한번 뽑아볼까요 그러면 저는 차애를 뽑아보겠습니다 최애는 수아니까 맞아요 수아언니 기다려요 바람 어 어 어 어라 수아시언 똥똥 오 저기에만 쭉 있어요 내 차에 오 그러면 저는 입덕 멤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유혜연이다 올해 이번 활동 입덕 멤버는 유혜연입니다 와 와 유혜연 소리 질러 네 이렇게 다양한 파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의 CD 디자인 짜란 너무 예뻐 버려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지 않나요? 맞아요 시원하다 시원하죠 네 이렇게 CD까지 알찬 배송이 준비되었고요 네 이제 한번 F버전 보도록 할까요? 자 그리고 이거 정비 다 있다고 시원님 쪽으로 몰아주는 건 너무 많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는 참여할까 F버전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F버전은 G버전에는 180페이지 사진이 있었다면 F버전에는 64페이지가 있다고 해요 네 64페이지 네 오 오 거구기 같은 느낌 뭔가 약간 덕분 같기도 하고 피에로 같기도 하고 오 뭔가 있어 바다 바이킹 어린이가 바이킹 같기도 하고 맞아요 바투치고 있고 태양 같기도 하고 네 예뻐요 산산하시는 대로 와 너무 시원하다 에어컨 끄자 너무 덥다 아니 너무 시원하다 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먼저 CD 먼저 나오네요 네 우와 색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불 끄자 너무 밝다 잘한다 이렇게 있고요 F버전 F버전에는 필름 포토가 필름 포토가 7종 중 랜덤 하나만 있다고 해요 랜덤 하나 필름 포토 되게 예쁘다 맞아 엄청 영롱하네 이렇게 이쁘다고 되게 이쁜데 어머 이번에는 오 그리고 포토카드가 35종 중 랜덤 3장이 들어있다고 해요 네 3장 근데 여기 대박이다 멘트가 2명이나 당첨됐어요 오 네 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포스터가 들어있네요 여러분 이쁘다 어 정신 포스터 아까랑 그 2종 중 1버전인가 봐요 맞아요 데이 앤 나잇 오 짜잔 2버전 너무 이쁘다 뭘 받아도 행복하실 거 같죠? 맞아 이것도 랜덤이죠 어 2종 중 하나만 들어있답니다 네 자 드르륵 예쁘다 바다 같아요 응 오 뭔가 앨범 표지 색과 동일하게 시원한 느낌이 잔뜩 묻어있어요 맞아요 나 지금 너무 시원해 시현이 시야? 맞지 네 여기는 여러분 그 바다 있잖아요 네 바다 찰샷이 다 있고 찰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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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습니다 탈리스마 토끼 탈리스마 토끼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리고요 수아 수아 자체 청량 수아 왜 자체죠? 자체 청량 좋아요 자칭이라고 생각한다 시험 오 짠 청량 섹시 시험 네 청량 섹시 시험까지 네 좋아요 네 일단 여기선 저희 3명만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드리면 안되니까 맞아요 이제 또 다른 버전은 우리 유현, 다미, 동, 가현이가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올데이로 아 뭐야 맞나? 비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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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캐치였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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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